플리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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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트망 바트망 야야 승인스키 여긴 러시아 최고의 발레단이야 그걸로는 부족해 성광스키 선배님 아 나 못하겠어요 발레는 영혼을 담은 예술이야 근데 넌 그게 부족해 몸뚱알만 했다고 그래서요 저 그만두려구요 쓸데음 소리하지 말고 연습 준비해 사람들은 발레가 여자들을 위한 예술이라고 하지 아니야 진정한 몸의 아름다움은 남자야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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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모님 준비됐습니다 어느 쪽으로 가야돼? 네 부모님 이쪽으로 오시죠 아 그래? 아 선배님 일찍 나오셨네요 여보세요 아 주차역에 지금 뺄게 야 야 아 일찍 좀 다녀 선인스키 예 아버지 부자지? 그럼요 아버지한테 얘기해서 봉 좀 긴 걸로 바꿔달라 그래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오십니다 우유 바 Selecting Oh assurance 안녕하세요 woo 반갑습니다 러시아 최고 발레단에 함께한다는 건 크나큰 영광입니다 근데 어저께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났어요 내가 다이어리를 하나 주었는데 다이어리에 이렇게 쓰여있더군요 하루하루 너무 힘들어요 발레는 저랑 맞지 않은 것 같아요 성강스키 앞으로 저런 증거 있나요? 맞춤법이 다 틀려 저 아니에요 하나, 둘, 셋 너네 뭐야? 제가 쓴 것 같습니다 제가 썼습니다 제가 썼어, 제가 썼잖아 제가 썼어 제가 썼어 너네 지금, 이것들이 지금 장난치나 이것들이 제가 말로 해요, 말로 말로 해요, 건들지 말아주세요 자존심이에요, 자존심 이리 와 이리 오라고 원, 투, 원, 투, 원, 투, 원, 투, 원, 투, 원, 투, 원, 투 지금 너네 발레가 지금 장난이... 죄송합니다! 죄송합니다! 고개 들어 고개 들어 아니요 이것들이 안 되겠구라노 승리스끼 엎드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승리스끼 엎드려 감사합니다 성강스키 감사합니다 손들어 안 돼 손들어 나는 왜 다이어리에 허리 아프다고 쓴 안 썼어 엎드려 안 들어 엎드릴 거야 이것들이 샷 하나, 둘, 셋 제가 썼습니다 승리스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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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귀족이라고 봐줬더니 안 되겠구나 너도 손들어 조금만 내려 너도 손들어 너 손 안 들어? 안 돼요, 손 들지 마 이거 무슨 상관이야 아니야, 손이니 손 들어 하나, 둘, 셋 승리스끼 제가 썼습니다 세월엥 잘했다 제가 탔습니다 제가 탔습니다 제게 썼습니다 제가 탔습니다 감사합니다.